두 장뼈다 헐 미친 헐 추월 마요반 나오면 헐 헐 헐 헐 으어어어어어어어 아이고 동서님 10개월 감사합니다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딴딴딴딴딴 자까 이거 아 자는 버튼 아닌데 여기서 문화가 빠지지 않아 어떡하냐 헐 비치겠네 무회가 안오래 아씨 실수했다 결국에 마요 없으면 이렇게 짜도 수비가 아 안되는데 헐 아니 이제 흠 얼굴 얼굴 헐 대관성 헐 헐 헐 헐 헐 왓처 캐릭터 수준 실화냐 와 저는 리얼 전설이다 쓸 라임 상점가서 두장 제거하기에는 돈 모자라지 않나 일단 저쪽으로 가자 헉 1 여기서 백골드니까 돈이 모자라긴 하다 어 인테레스팅 상점 믿어보길 잘했네 와.. 와 저 사기다 진짜 사기 와 잠깐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와.. 안 돼 안 돼 안 돼 비친 스윙에 구색 지가 그냥 엘리트보다도 없어야지 병불꽃 특별한 유불 야 얘기하는데지 아 손 미끄러진 얼불수는 박사 틀림 정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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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죽지 이거 안죽는걸 알면서 왜 이렇게 쫄릴까 죽을듯이 아 아 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불의를 참지 못하고 뛰어나온 달팽이 마요 마 요 마 요 마 요 마 요 마 없어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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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쓸더스 QWER 누르는 게임이었구나. 아니 마요 없으면은 달팽이 의지 잡냐. 미친 핸드. 미친 핸드. 미친 핸드. 미친 핸드. 흠 아까 인공물 못 먹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이번 턴이 힘 높으니까 이번 턴이 잡는 게 제일 나은데? 흠 흠 흠 이 옆에 작은 애들 잡지 말고 흠 흠 흠 미라솜 다만 흠 아 미라손도 괜찮네 격분 넣을까 차라리 흠 여기 격분까지 들어가면 말릴 것 같은데 근데 돈 많아서 제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흠 흠 달팽이 잡을 때 흠 흠 손절 연기해서 망어도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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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미라솜 잘 잤다잉 격분이 좋은 점이 SW 얼풀숨 박자 정박으로 바뀐 엘불엘불 어...불? 최대 체력 50이라고 가짠쿤 실수했다 쌈코스트덱 보는거... 엠 병갈김 떴으면 다했지 이제 깼네 이제 아닌가 아직 달팽이 달팽이는 해결이 안됐나 순수 포션 벨트 이 시쇼 이 시쇼 이 시쇼 손절을 하나 더 할까 어차피 손절에다가 격분 때리면 달팽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다 1패 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더위hando 아 이 시쇼 그의 엔 데고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잉크병 잉크병 때문에 얻박남. 고동 딜 때문에 심장 컷백 때는 안될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도박집이면은? 경각을... 아 그거... 아 그거... 그거 토픽트가... 뭐였어요? 뭐였어요? 경각 태우고... 분화 태우고... 분개 태우고... 아 경각... 아 4평 있으니까... 괜찮지... 아 잠만 이렇게 하면은... 아 잠시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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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컬가... 이렇게 무슨... 아 잠시만... 천신의 형상 와처 진짜 사귀는 영웅육 왔넘 고래밥이 개절긴 했는데 와처가 더 쩌는 것 같아